최진강 오른쪽에서 뜹니다 그러나 박진철이 앞에서 가로막았고요 속공으로 여갑니다 박진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왼손 덩크 박진철 맞고 나온 거 다시 한번 속공으로 여가는 송광민 송광민 뒤쪽으로 이어주고 박진철의 왼손 덩크가 쳐집니다 박진철 오늘 경기 두 번째 덩크입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박진철이 직접 왼손으로 덩크합니다 박진철의 멋진 모습입니다 박진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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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